어따 오늘 먹을 음식은 등킨드나스 요거는 달달지근한 치즈 베이글 요거는 달달한 뭐 뿌려진 거 이거는 달달구리한 초코 뿌려진 거 옆에는 바나나 우유입니다 간장게장님 고마워요이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아따 안 뚫리네 이거 이것이 약간 강해야 그렇지 나는 모든 걸 다 뚫어버려 은지님 고마워요이 그럼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건 몰래 마지막에 무이야돼요 치즈 베이글부터 아따 질기네 이거 치즈 맛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짭자구리하네 이거 근본 만들었어 소금 구멍 뚫렸네 역시 등킨드나스야 우유를 하나 안 먹으면 내가 죽겠네 아 이번 컨셉 너무 그런가 요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볼까요 전자레인지 돌려먹어볼게 이 전자레인지 얼마나 돌려야 되죠 아 15초 1분 돌릴뻔 했어요 이제 바로 먹어볼게요 아까보다 따뜻해요 근데 전 이거 그냥 입맛이 안 맞나봐요 그냥 좀 짭조름하네요 그건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개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게 좀 덜 맛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고소하면서도 땅콩버터랑 그리고 이게 아몬드가루? 그건가 봐요 안경은 120만원이었나 12,000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12,000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맛있네요 자이언트 스트로우예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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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빨아야겠다 맛있다 역시 던킨 도넛츠가 그 크리스피보다는 약간 좀 덜 달면서 좋은 것 같아요 도넛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초콜릿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초콜릿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.. 음.. 너무 맛있다 아.. 원래 이 안경 말고 다른 안경 끼고 있었어요 역시 초코는 배신 안 해야 어.. 이 위에 올려진 이 초코랑 이 무지개색 가루가 그리 맛있어 한 입 먹어보면 사르르 녹아 아주 그냥 진짜 달달하니 맛있어요 그것도 이게 너무 달지도 않아요 아.. 요즘 뭔가 방송하면서 개그 욕심만 부쩍 느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웃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맛있어 반가워요 덕분에 먹방 끝 빠이빠이